둘, 셋, 개코스터! 안녕하세요, 크리스마스입니다!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네, 여러분 벌써 이렇게 2021년에 크리스마스가 다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! 크리스마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제일 떠오르나요? 러비티! 저! 러비티! 저번 때 경우에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에 또 산타 흐러버지가 다음에 조용히 보잖아요 양노를 선물을 꼭 넣어두고 가시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던 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Drop the gift! Yeah, Drop the gift, Drop the gift 저는 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어요 White Christmas! 그러면 저는 러비티와 만날 수 있는 날이 마음껏 만점 많아지게 하려고 수원으로 빌겠습니다 네,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올해 202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2021년은 러비티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? 좋은 한 해 좋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도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네, 러비티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도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티틴 Streath 하리만